아이고, 스님들은 그걸 아는지 그 향을 피워서 뭐를 계속 끌어들이는 거에요? 그런데 스님들은 영안이 안 열리나, 그 귀신이 안 보기나 그걸 보면은, 그런데 아는지 모르는지 절감 입구에 가보면 4천원 있잖아 그런데 그 위에 가보면 천사대 있잖아, 천사대 아니 왜 천사를 그려놓지, 그 4천원을 만들어, 나도 신기하지 않아, 진짜? 그치? 아 참...